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느 사액은 촉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촉은 돈을 버는 기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버는 감각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또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감각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나 관리나 학자들은 촉에 관한 아무래도 실물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늘 돈으로 일종의 크고 작은 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읽는 능력에 따라서 죽는 일과 사는 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촉을 갈고 닦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물 경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저마다의 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투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촉은 유별날 정도로 특별합니다 촉에 관한 한 손꼽을 수 있는 인물이 손정이라는 인물이고 그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의 해장에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메가톤급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귀담아 듣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그의 경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새기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정류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표면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는 그런 의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차의 손정의의 경고라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손정의 회장의 경고입니다 그의 경고는 11월 17일 날 뉴욕타임스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딜북 컨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백신이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2,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하지만 그런 컨퍼런스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초 지나간 동안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가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말이 그냥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는 겁니다 손정의 회장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그동안 자산을 매각해 왔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11월 18일 날 손정의 회장이 확보한 예금만 하더라도 8조엔 약 84조원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단시간 내에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자산 매각 목록에서는 정말 알토론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펠립스 설계 전문 회사인 ARM을 미국 엔비디아에게 400억 달러에 매각해서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약 80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손 회장은 또 알리바바나 미국의 T모바일 및 소프트뱅크 등 3개 사이 지분 5조 6천억 엔도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이 같은 매각에서는 자산 매각의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쌓여온 대규모 적자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일리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놀라울 정도의 그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조 4,381억엔 우리 돈으로 15조 2,580원 정도의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분기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6,274억엔 약 6조 6,400억 원으로 순이익을 기록함으로도 상당히 적자폭을 반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자산 매각이 단순히 적자폭 증가 때문 아니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자산 매각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컨퍼런스에서 계속된 자신의 자산 매각의 배경을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의 의미심장한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고 다소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기 상황을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무방할 겁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3차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백신 개발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2개월을 앞으로 3개월을 그 2, 3개월 사이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물론 영어 표현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재앙이 닥쳤는지 어떤 충격이 이런 것보다 훨씬 제약은 디자스트라는 표현이니까 아주 큰 충격이라는 거죠 메가톤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단어 선택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신 대량 생산 이전에 거대 기업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 결과 도미노 효과가 발생해서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도 그가 가져온 사례라는 것이 공교롭게도 최악의 그런 위기 상황인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사 파산 사태를 그냥 사례로 든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그것을 조합해 가지고 위기의 강도라든지 또 위기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또 더합니다 은행 하나가 월가를 무너뜨렸고 전 세계 주식시장을 폭락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죠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정희 회장의 말을 곱씹게 됩니다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정류의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급감 상황은 하나도 해소된 게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엄청난 돈을 지금 풀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근거니 원리금을 유예시키거나 상환을 또 이자 상환을 유예시키면서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탱될 수 있는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출만 오롯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웬만큼 좀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냥 큰 위기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용어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2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반토막 또 반토막 그 이상으로 그렇게 내려앉은 상태에서 거의 전 분야가 온라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분야가 그렇게 거래 급감으로써 엄청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표면은 너무나 조용한 거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폭풍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종류의 생각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생각에 손정희 회장의 그런 컨퍼런스 발언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안에 어떤 재앙이 닥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다시 이런 종류의 촉이 살아있는 사람의 경고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샤악이 왔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견디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한 번 정도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폰에 구글 플레이어를 들어가셔 가지고 공데일리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데일 온라인 시문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력이 계시면은 공병호 tv나 자유소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많은 분이 그냥 구독만 신청하지 마시고 또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으로 된 그런 알람 기능까지 함께 선택하셔서 좀 더 친근하게 가깝게 공병호 tv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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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